다녀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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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저기 마린이 들어왔어요? 아니요. 아니, 아직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? 벌써 9시 반이 넘었는데. 어머니, 지금 마린이 누구랑 같이 있는 줄 아세요? 오늘 감독 만난 데 있어.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. 글쎄, 둘이 따라리 영화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. 누가 보면 완전 사귀는 사이지 그게. 들어오면 어머님이 한 말씀 하세요. 뭐라고? 일만 하고 자꾸 같이 붙어 다니지 말라고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일도 필요 없어. 걔, 저, 이번 기회에 잠깐지 뭔지 그냥 딱 접으라고 그래. 아주 불안해요, 내가. 참, 같이 영화 좀 봤다고 위를 접어? 아니, 엄마가, 아니, 저, 어머니가 그 모습을 못 보셔서 그래요. 아니, 뭐 팔짱이라도 꼈어? 아니, 그런 건 아니지만요. 예감이 아주 안 좋다니까요. 둘이 그냥 그 활짝 웃고 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도요. 마린이 얘기 들어보고. 전화 좀 걸어봐, 응? 빨리, 빨리 들으라고 얘기 좀 해. 아무튼 여자하고 접시는 내돌리면 깨진대요. 함부로 말하지 마. 꺼놨어요. 그거 봐, 그거 봐, 그거 봐. 아이고, 어! 야, 너 여기 좀 앉아봐. 너 감독이랑 영화 봤어? 응. 그게 뭐 어때서? 아니, 그게 어때서? 너네가 연인 사이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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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조용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